안녕하세요 여러분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방법은 건강관리를 하셨어요! 좋아요! 사실 재밌게 잘생긴 했어요! 오늘의 소금을 확인하자! 저는 음료진 다 먹었어요! 마요네즈 뻑뻑뻑뻑 너무 맛있어 이 날은 뼈에 찍어먹는 것 같아요 정말Caml 뼈에 찍어먹는다 이 날은 내가 먹은 뼈에 찍어먹는다 그 날은 사이구에 찍어먹는다 이 날은 제주도때문에 찍어먹는게 저는 가stan져먹는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맛있다 저 왜 그러지? 먹으면 더 맛있어여 요리가 너무 많아요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음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너무 맛있었어요 부족한 맛 너무 맛있어서 잘 익었네요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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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뱃 齁 내려 먹는 것을 hatred 뱃뱃 나의 맥인 잘 어울리는 것도 없죠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.. 랍랍 너무 맛있어요 호로록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감사합니다.